잠깐만 이쪽에서 달고리를 걸만한 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잠깐만 방금 검정이들 여기서 네모 버튼을 막 누르도록 하죠 달고리를 거는게 네모이기 때문에 될 것 같은데 안되네 될 만한데 안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아갑시다 자 나무를 환력스레 위에서 삼나무를 켜겠습니다 어 여긴 아니야 자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우담족이랑 우담족 우담족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땅 크기로 봤을때는 우리 마을이 제일 작고 우리 마을이 이거밖에 안돼 우리 마을이 이게 다야 우리 마을이 이만한데 우담족은 이만합니다 엄청나게 크죠 우담족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울량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땅 차이가 10배는 나보다 우담족 우담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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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바로 위에 있잖아 자 이럴때는 침착하게 행동해야estic 뭔가 싸우고 있enden 아마 곰이 들킨거 같네요 자 그렇다면 과감하게 창으로 때 한번 바니 우리에게 쓰... 앉아요 녀석들이 저희 다 봤어요 자 이쪽으로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제 예상대로요 자... 가만히 있다가 저는 곰을 공격하는 녀석들을 저희 후식이를 공격하는 녀석들을 응징하겠습니다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살려고 왔구나 자 창먹고 이런! 자 창먹고 아니! 이 자식 돌칼로 죽여버려겠어 하아! 하아! 됐어 정확히 머리를 맞췄어 자 어우 예 강한 놈들 강한 놈들이에요 이 자식 이 자식은 강할 것 같아 이 자식 어우 서로 돌칼을 던지는구나 그래 누가 끝까지 돌칼을 던질 수 있는지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자 나쁜 자식을 됐어 돌칼 많이 썼어 어 자 우리 호식이 정말 할 만큼 다 했어요 진... 어어우우! 야 잠깐만 호식아 너 할 만큼 더 해야돼 지금 할 만큼 더해 저 막강한 자식들이 아직 남아있네 자 불을 붙이고 이... 여기는 어차피 저희 집 근처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붕 태워버리겠습니다 전부 다 얘네들보다 제가 먼저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고 이 미미한 것 째 이 미개한 것 째 이 미개한 것 째 숫자 많은 것 째 싸움의 원칙을 모르는 것 째 다 싹 죽여버려야 돼 됐으... 자 파밍을 합시다 자 맞아도 B가 안 줄어드는 건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제가 이만큼 강해진 거죠 강해지지 않으면 공격할 수가 없죠 여긴 최후의 미션지이기 때문에 이만큼 노가다를 해온 거예요 됐으... 더욱 놀라운 건 얘네들은 지금 계곡이라는 거야 여기가 본거지도 아니라는 도대체 무슨 면접... 면접 끝나면은 마치 그거 같아 수능을 보고 수능이 끝나면 논술을 보고 논술을 봤더니 이제 대학을 가고 대학을 갔더니 졸업장을 땄고 졸업장을 땄더니 면접을 보고 면접을 본 다음에 토익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뭐 기타 등도 덜을 보겠지 정말 인생이 끝이 없는 그런 느낌 엄청난 놈보다 사냥개국이 들어왔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제 여기 들어왔네 우담족 장작불로 이동해 왼좌족의 영토로 점령하십시오 최후의 미션진 것 같습니다 갑시다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후시가 여긴 아니라고 자 후시기 미쳤어요 지금 왜이렇게 다 부시고 다니니 자 여기서는 어차피 후시기도 헤엄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함께 다이빙을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갑시다 이런 곳에서는 식인종 물고기에 많이 살기 힘들죠 물론 추운 지방에도 살긴 살지만 거의 없을 것 같애 자 저기 매머드가 있는데 자 아무래도 후시기를 잠시 쉬게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애 열심히 헤엄치긴 했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매머드가 바로 앞에 있다는 거 여기 매머드가 있다는 건 매머드를 타라는 거죠 됐어 자 우리 후시기는 잠시 쉬고 있고 자 매머드 성님과 함께 여긴 야무지게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정복 장작물 갑시다 자 우리 매성님한테는 이정도는 아무것도 아냐 어딨어 어딜 감히 공격해 아니 이 자식들 이거 무조건 다 죽여야 되는 자식 매머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됐어 됐어 자 이제 여기다 불을 붙이시다 자 활로아리 타라 됐어 어디가 넌 아직 역할 다 안 끝났어 자 근처에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모든 적은 처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라고 원래 마지막 적은 약간 슬로우머신이 나옵니다 근처에 어디선가 놈들이 숨은 놈이 있어요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자.. 자는 놈은 아니겠지 근처에 적이 있어요 저기 한 명 있네요 저렇게 꼭 겁이 많은 놈들이 있죠 이런 놈들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막탈 먹어줘 갑자기 부족의 사랑이 식은 놈은 죽어도 마땅해줘 자 이제 다음 팟은 210명 아프리카는 어 250명 정도 240명 정도 시청하고 계시는데 자 다음 팟은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다음 팟은 아프리카보다 많은 채팅 조작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팟 분들은 항상 제가 또 상단에 올려두기 때문에 즐겨찾기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채팅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아프리카는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모든 영상은 유튜브에서 조마문을 검색하며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파크라이 프라이멀 영상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맘은 그리스의 파크라이 프라이멀 영상 1편 조회수가 4천명이 넘었습니다 자 모든 편수도 지금 천명이 넘고 있고요 아직은 성장해낸 유튜브지만 상당한 이번은 파크라이 프라이멀 만큼은 핵캐리를 하고 있어요 믿고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뭐야 어디 2편 자 동굴로 이동합시다 네머드를 탔어도 저 동굴은 못 갔을거에요 자 이제는 물이 있는 동굴이라고 하는거 보니까 이제 녀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족장 대 족장으로써 그 녀석을 죽여야될 때가 왔어요 뭐야 자 얼굴 치워 얼굴 치워 얼굴 치워 얼굴 됐어 부질러버린다 자 내려왔을때 이런식으로 제거를 주고 자 여기도 피해주고 옆구리를 쑤셔버려 아주 찰지죠 자 이 위에 있는건가 아래에 있는건가 아 여기 있군요 그렇다면 불태어버려 전 죽이지 않아요 태워죽이죠 미카엄 자 똑같은건 데미지 얼마나 타인지도 않은데 이 멍청한 자식 잘.. 자드로와 쟤가 한대 때리고. 후식이가 한대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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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한대 때리고. 후식이 한대 때리고. 들어와. 넌 뭐야 이 ㅅ끼야? 자 마지막놈인 것 같네. 어딜 가면을 쓰고 있어? 왼멘 자직의 해골 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좆냐? 이 살인자 자식들아. 이런 엉덩이로 뿅뿅 해주놈. 피자아... 우리 감히 후식이를 건드리다니 용서할 수 없어 다 불타므로 자 덤벼라 이 자식 덤벼! 대가리를 박살내주면 일기토를 뜨자 어딜 너도 때리고 나도 때리고 나 피 안먹어 영원히 싸우자 너가 이기나 내가 죽나 끝까지 해보지 자 마지막 놈이 남았어 어디나 장을 들어 장보단 무기가 더 빨라 이 멍청한 자식 자 이제 우레 동굴로 가보도록 하죠 자 동굴에 들어가면 우리 아주 귀염돌이 후식이를 쓰지 안쓸지 모르지만 그래도 애썼으니까 밥을 먹여줍니다 들어갑시다 물 한잔 해야겠어 이거에게 미친놈은 나라는거 제대로 보여주겠어 마몽그리스 앞에서는 모두다 생존 게임의 밥이야 가자 다행히도 다행히도 우리 후식이가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됐네요 그러나 이 멍청한 자식이 왔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죽는거죠 자 녀석이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올라갑시다 마치 우리 후식이 엉덩이는 웰시 포기에 뒤티아갔죠 자 여기서는 올빼미를 소환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안됩니다 효과적으로 전투를 미리 하고 갈 수가 없어요 결국 개싸움으로 붙으라는거죠 자 분명히 아래쪽에 있는 놈들이 있을거에요 자 이렇게 된거 그냥 비교 자 이 이 사람은 여자인 잠깐만 이 사람은 여자인가 보네요 어디있어요 집에 두고 온 아들이 생각나? 아들이 생각나지 엄마 집에 간다고 그랬는데 집을 못 간다 오늘 아들을 아침밥 마지막 침 버려줬구나 내 딸아 미안하다 오늘은 엄마가 집에 갈 수가 없구나 자신의 자식만 소중하고 사람을 먹는 이런 나쁜 자식들한테는 똑같이 깨닫게 해줘야돼 자신의 아이 입에 사람 고기를 먹여주는 놈들 그 사람도 누구의 가족이 있고 가정을 꾸몄던 사람들인데 잔인한 자식들 지들이 죽을 땐 지 목숨이 아깝지 형편없는 놈들 이렇게 만들고 노는 놈들이야 팔 뜯어먹고 가슴 뜯어먹고 잔인한 자식들 더 충격적이네 이거는 동물의 뼈가 아니라 동물도 먹으면서 사람까지 다 뜯어먹고 사는 새끼들 응당 응징을 해줘야되는 날이 왔어요 부모들이면 좀 이해바랍니다 제가 진짜 지금 정말 빙의했거든요 계속 이 자식들이 일본놈들 같애 저희 친척들 중에서도 굉장히 아픔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렇게 베어있어요 왜냐면 제가 바로 그 유명한 안동김씨이기 때문이죠 안동김씨는 일제치야대 독립군 지반이 였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는 기간이 생기면 모두 다 전부 다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기에서 작도로 죽였어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가 보여준 족보를 보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쓰레기 자식들한테 아무리 밤속이지만 배려할 생각이 없어요 다 싸그리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어디를 감히 씨 됐어 이 자식은 좀 센놈이네 갉아먹어야 돼 그렇지 나한테 때리고 부식이한테 때리고 아 죽었네 완벽하게 개싸움을 시작한다 자 불붙여 여기다 불태버려야겠어 자 자 바닥에 있네 내려가서 싹 죽여버려 그냥 위에 있구나 어디야 여기보다 훨씬 위에 있어? 이거 어디 있는 거지? 아 여기 위에 있구만 아 여기 위에 있구만 저기 있구만 어딜 어딜 저 부식이 위험하다 부식이를 구하러 가야겠어 아 어 잠깐만 만만치 않은 놈들이야 이 정도는 안돼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해보자 한번 피 안먹고 해보자 피 안먹고 해보 잠깐만 잠시만 안돼 일단 후식이가 죽겠어 후식이 살려야겠어 됐어 들어와 이 자식들 들어와 들어와 됐어 그렇지 자 피는 전투 후에 먹는 거죠 자체 하드코어 모드 자 이제 거의 이제 파비가 필요없어요 갑시다 자 거의 다 온거 같애 다음판 많은 채팅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판 시청자 수가 늘어났는데 채팅이 10분에 한계도 안올라 자 많은 채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저 친구는 뒤에서 머리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천장에 매단이 얼음종어를 쏴서 적을 위해서 공격하십쇼 허허 허허 요거 참 재밌는거네 잘가래 요거 자 됐어 됐어 저런 것들을 쓰게되면 무너지는지도 한번 실험해봐야겠어 안 돼 안 돼 자 자 자 이제 우를 만났습니다 마지막 상대에요 전장에 매단인 얼음조각을 이용해 우레에게 부상을 입히시고 기절시키십시오 자 자 저기 있는거 같은데 자 이거를 활용해야겠어요 쓰읍 이 자식은 모르고 있나 설마 자기 이렇게 기지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고 있나 딱 보니까 여기는 얘네들이 나오는 데다 여기서 지원병력이 여기서 나와 자 제거해버리고 먼저 지원병력을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수월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죠 자 바닥에 있구나 바닥에 있구나 내려가자 그냥 가싸그리 쓰러버려 이거 우리다 우리야 뭘 이 자식이에요 상대 강하네요 진짜 안 되겠어 이건 잠깐 우리 곰돌이를 불러야겠어 자 내려갑시다 상대 강해요 그렇지 어우 정말 강하다 야 얘야말로 정말 세네 이거 지금 얘를 잡으려면 화살로도 못 잡을거 같은데 잠깐 우와 너무했다 이거 와 이거 너무했어 자 이걸 이용해서 잡아야겠어 자 지형을 이용해서 자 후식아 일로와 후식아 일로와 일로오면 일로와야돼 아니 야 미친 쓰리 투 원 발사 됐어 재미준건가 어 우리 후식이가 불쌍해서 빨리 살려야겠어 오늘 우리 후식이 정말 애쓴다 어디에 자 가자 잠깐만 이걸 써야겠어 이거 이걸 먹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강해지는건 없나? 없네 칠 강해적 강해적 동작 쓸 어디야 어디야 어디있어요 야야야 후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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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니야 후식아 그런짓도 하지마 바보같은 놈아 온다 아이고 맞추기 힘드네 맞추기 되게 힘들어 차라리 후식이를 그냥 집에 넣는게 낫겠어 아 잠깐만 이러면 죽어 후식이 살리고 깔끔하게 이걸 잠깐만 저기있다면 이거 딱 떨어지면 되지 않을까 어 데미지 입었다 자 우리 후식이를 집에 보냅시다 어쩔수가 없어요 후식이가 입는게 더 힘들거같은 싸움이 자 이노 갑시다 자 이걸 쏘게되면 저도 같이 죽을거같긴하지만 자 그래도 한번 모험을 해봐야겠어 가자! 아 미치겠네 이씨 들어와 이 자식아 기절해서 제압을 쓰라는게 무슨말이야 나 기절한 기절을 이제 시킨적이 없는데 됐스 와 다비 지금이다 지금이다 이득이야 이득이야 됐스 이득 봤어 이득 봤어 이득 봤어 지금이야 이득이야 됐어 꼬였어 게임 꼬였어 좋았어 조금씩 달고있어 조금씩 달고있어 아 자 체력 체력 이야 이렇게 죽이기 정말 힘드긴하네 아마 이걸 맞으면 기절을 하나 보네 이 얼음을 그치 얼음이 다 써버렸어 아직 재생이 안됐어 완전 노가댄데 차라리 불을 붙이고 질러보자 자 이게 근접이 더 빨라서 좋았어 이거 생각보다 많이 달기 위험해 됐어 자 불멍둥이는 때려봐야겠스 완벽한 노가다야 으악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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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잘못했어 쌀력 다 찼어 이 자식아 자식아 탈락 으으으으으으으으 attractive